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그리고 즐거운 테슬라 소식 테슬라가 이제 더이상 정크등급이 아닙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무디스로부터 상향을 받아서 이제 최소한의 투자적합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즐거운 소식과 함께 여러가지 구독자님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남겨주신 여러가지 이야기를 베이스로 테슬라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레슬리님 감사합니다 인산철 분석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해서 저도 하긴 그만하는게 근데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여기 하얀마음님이 리플라이에 잘 달아 놓으셨더라구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더 정리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정리가 잘 안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잘 정리하셔서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의견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셀만 볼게 아니라 이제 BMS 그리고 배터리 팩 레벨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제조를 얼마나 잘 하냐 BYD는 조금 최근에 아무래도 새로운 포맷을 그래도 그것도 발표를 꽤 오래전에 했죠 상대적으로 좀 그것도 짧게 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새로운 포맷을 도전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야 겠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가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생각보다 예 많은 것 다 그것도 한 가지 더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BYD는 좀 예 제조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CATL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룰까 하다가 일단 미리 저렇게 또 구독자님께서 의견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CATL이 미쳤더라고요 이 퀼린이라고 와 얘네들이 이제 이것까지 이미 매스 프로덕션은 올해 안에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4680보다 13%나 더 여기 보면은 뭐 차징이라든지 서머 에피션시 그리고 에너지 덴시티도 그렇고 4680 대비해서 조금 더 난 세이프티는 거의 똑같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나 봤더니 근데 이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 이것도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서요 참 중국에서 여러가지 혁신들이 나오는 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LG가 파우치를 그만큼 시장을 개화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정신과 성공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냈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영상만 보시고 또 거기서 이제 반론이 올 텐데 CATL이 이런 도전도 저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삼원계죠 하이니켈하고 인산철을 번갈아 깔았습니다 미친놈들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4680은 스트럭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럭철 역할 지지 역할도 하면서 팩 자체에서 기능을 많이 실어서 하는 건데 CATL은 여기다가 쿨링하는 라인마저도 최소한의 쿨링으로 만들고 격벽으로 인산철을 깔았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전제 조건하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인산철이 불이 덜 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산철 벽을 세우고 하이니켈 깔고 인산철 깔고 야 이런 그래서 이제 중국 기준이겠죠 이제 1000km는 아마 중국 기준일 겁니다 621마일이라는데 중국은 미국 대비해서 뻥튀기가 돼서 나오니까 좀 깎아야 되는데 깎아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MPB의 지커 공공부에 이제 최초로 실리고 올 하반기에 나온다는데 돌겠네요 CATL이나 중국 친구들의 전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싸게 만들고 더 안전한 거는 이제 인산철에다가 소디움 격벽을 세우겠죠 그렇게 섞어서 쓰거나 이제는 하이니켈에다가 그러니까 그 쿨링하는 공간마저도 에너지를 보관하는 걸로 쓰겠다는데 아니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씁니다 이거는 도전은 높이 사는데 아니 이게 이게 되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일단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되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에는 박수를 보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면도 있어서 근데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번갈아 깔겠다 이제는 섞는다 믹스앤매치를 진짜 하는군요 그러니까 포맷은 동일하게 하되 야 안에 케미스트리를 섞을 이게 이게 되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규모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저 한 배터리팩에 다른 거를 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온가 절감 측면에서 그렇지만 포맷은 다 이제 통일한 거죠 근데 케미스트리만 달리해서 와 아 지요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아 그리고 포커스 언니 아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예 제가 나라 테슬라 앱을 확인했을 때 FST 11.3.2 이제 2가 나왔죠 예 11.3.2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게 릴리즈가 됐는데요 결국은 예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어 리콜이 더 좋아지고 이게 진짜 테슬라의 강점인데요 아 근데 예 아직 예 아직 저는 못 받았죠 보기에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나라 테슬라 앱 기준으로 9% 부러졌더라고요 10% 되면 제가 받기 때문에 조만간 받지 않을까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와이드 릴리즈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 서비에 계속 확확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빨리 받으면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를 또 너무 지겹게 해서 아주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FST 베타라든지 이게 테슬라의 진짜 강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계속 비히클 데이터 리포트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안전한지 FST 베타가 얼마나 안전한지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총망랑한 거를 계속 분기별로 혹은 때때로 업데이트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어디가 차량이 이게 사고가 나고 이미 있는데 테슬라가 이걸 가지고 광고도 했죠 이런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를 더 안전하게 미리 만든다고 테슬라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설계도 영향을 줘서 크롬블 존을 다 쓴다든지 그래서 충돌 났을 때도 더 안전하고 플러스 FST 베타의 진가가 뭐냐면 회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얘는 직접 자기가 진짜 이건 때려 죽여도 사고가 난다 그러면 차가 차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차를 최소한으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즉각 판단해서 바로 개입해서 차를 살짝 움직여서 충격량을 줄여줘서 최소한 그 피해를 차량 충격은 몇 초만 단 1, 2초만이라도 그걸 버리면 충격량이기 때문에 엄청 안전해집니다 충격을 엄청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타는 겁니다 안타깝게 IIHS에서 사실 일주일 전에 세이프티 테스트를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걸 통과한 차량이 4개밖에 없습니다 13대 중에서 전기차가 유리하고요 포드 막이랑 당연히 테슬라 모델 Y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데이터 토대로 미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요 그 다음이 포드 익스플로러 스바루 엑센트 이거 4대만 통과했고요 간신히 통과한 게 쉐비 트래버스랑 토요다 하일랜더 폭스와겐 애틀라스 이게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서부터가 안타까운 거죠 혼다 파일럿 현대 팰리세이드 현대 효자 종목인데 집 그랜드 체로킥 집 랭글러 4도 마즈다 CX9 니산 브라노 다 푸어 등급으로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가 여기 들어가다니 그래서 이거는 푸어 등급이라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게 탑 세이프티 픽이었거든요 이번 상향된 기준에서는 푸어와 통과를 못했습니다 키나 푸어 등급이 근데 뭐 이미 푸어 등급 맞았으니 상세 보면은 그나마 그나마 집 그랜드 체로키보단 조금 난데 뭐 그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여기 원가 절감에 대가인 토요다도 그래도 마지널에 아주 아슬아슬한게 통과했는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모델와이브는 모두 굿이 아니라 뒷좌석 일부분은 그냥 억셋터블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베이스로 FSD 베터를 베이스로 통과를 미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여기서 1등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재 회사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정크 등급을 벗어났겠죠 이제 주류 신용평가사나 언론사들도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사가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쏙 빼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압도적인 일을 할 거라는 것에 아 그러게요 이거 모두 모두 갑자기 다 주류 지금 언론사부터 유명 신용평가사들이 테슬라에 경쟁자가 없다고 떠드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모두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모두 다 이제 칭찬 일변도로 다 가니까 모두 예스 그러니까 저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여튼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테슬라 계속 타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미래입니다 결국 이거를 상향 등급 하려면 차들이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제 전기차 돌아다니고 다 무거워질 텐데 그러면 그렇다고 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다닐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 그걸 베이스로 차가 진짜 이제는 위급 상황 때 개입을 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거 말고는 환경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예 막이라든지 모델Y는 아직 더 제가 봤을 때 마진이 더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 다 차들이 무거워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전기준은 이제는 통과하기가 안전하게 타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FSD 베타 얘기하다가 안전기준까지 얘기했는데 거기다 이제 주류 언론들도 주류 신용평가사들도 제조 혁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이런 FSD 베타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에 밸류를 많이 주니까 승승장부하죠 플러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럴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보험 데이터로 또 추정치가 나왔는데 와 1분기 장난 아니죠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엄청 스트롱합니다 제가 이미 트렌드가 좋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더 확실히 아주 그냥 막타를 쳐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입니다 비수기 비수기 1분기인데 벌써 이 정도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막강합니다 막강해 근데 요거는 CAT를 등에 업고 확실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경쟁력이 이게 된다며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의심스럽긴 한데 오히려 중국 회사들이 정말 막강하네요 정말 미국이 미국 형님이 빨리 더 때려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않을까 일단 근데 테슬라는 강력합니다 하리님 감사합니다 탑거님 정말 이렇게 많이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후원을 받을 만한 컨텐츠의 퀄리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수만 명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맛에 저도 이 뽕에 너무 취하면 안되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다시 포커스언니 자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쵸 돈도 돈이지만 세금 이제 직장의 육아 시스템 근무 시간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거 저출산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을 얘기한 이유가 저렇게 복합한 이해관계는 저렇게 복합한 이해관계는 절대로 어떤 정치인도 해결 못합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게 되면 뭐가 나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랬을 시에 규모의 경제 돈을 살포하는 거죠 확실히 뭔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세게 뭔가 폭탄을 터쳐가지고 돈을 터쳐서 그냥 이거를 쓰러 담는 쓰러 밀어버리는 지금의 그 살짝의 지금 밴크런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지금 밴크런 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뭐 원래 이거 그럼 보험을 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FDIC라고 해서 이제 보험 가입돼 있으면 예금주는 25만 달러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여러 군데 이제 나눠 저장하는 것도 이제 다 보장 받으려면 뭐 1밀리언이면 계좌 4개면은 되니까요 25만 달러씩 4개로 나누면은 다 보장이 되니까 그 FDIC 가입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보장이 안 되는데 정부가 그냥 이거 이상 그리고 예금주들은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금주들을 다 보호해주겠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예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보험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제 생각에는 FED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돈을 살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내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하면은 돈을 살포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넘겼죠 규모의 경제 더 크게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하다가 탈이 안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계속 FED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여튼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FED는 그래서 FED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한국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자산시장에 아무쪼록 잘 파고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세금 감면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결혼을 하면 확실히 구간이 엄청 점프를 하죠 싱글 대비해서 싱글 세가 존재하는 겁니다 애를 낳으면 화끈하게 계속 택스 디덕션을 해주죠 몇 천만원씩 사실상 소득이 높다라면은 결혼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인적인 몰가 때문에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아 그쵸 사실 이 얘기도 동생의 부부에게 정말 축하한다고 제가 뭐 이거 어디서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 형이 못돼 먹게 사실 이런 얘기는 동생 부부가 최근에 출산을 하게 돼서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부모님과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저도 뿌리 깊게 아 애는 한국에서 낳아야지 한국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와 애 낳으면 몇 천만원씩 이렇게 꽂아주고 뭐도 해주고 육아도 좋고 뭐 산부인과 지원금에 아 저렇게 해주는데 미국은 아 이거 뭐냐 야 애 많이 그래도 선진국 치고 난다고 너무 지원이 없네 라는 게 제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 한국은 정말 좋겠다 한국에서 애를 낳는 게 미국에서 애 낳는 것보다 100만배 좋다라고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가 다시 한번 동생 부부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이런 손녀딸들 보는 맛에 요즘 입이 찢어지십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정말 축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어라? 막상 한국에 생각보다 돈을 안 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국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일드 크레딧도 생긴 거고요 조금이지만 몇 천분씩 더 꽂아주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더 늘려서 뭔가 결혼 그러니까 결혼해서 텍스트 파일링을 하면 화끈하게 한국도 제가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간만에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세금 감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금융 문제라든지 규모의 경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도 그렇고 테슬라가 자랑하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테슬라만 하고 있죠 데이터면에서도 그렇고 돈을 살포하는 거여서도 있었고 어떤 정책적으로도 효과를 보려면은 화끈하게 뭔가 감면해 주거나 세게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한국이 애 낳는 데 있어서 정말 좋다라는 제 뿌리 깊은 믿음이 제가 너무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타이틀도 미국이 더 낫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교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얘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까지 텍스트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해보면서 만약에 내가 싱글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보니까 와 이거 토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와 이건 아니다 물론 이제 맞벌이를 심하게 소득이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조금 이득이 나긴 하는데 야 이거는 이 정도로 체감할 정도로 꽂아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저 역시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저 역시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 인간으로서 있을 텐데 요즘 사회적으로 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한국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거세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데요 이 정도로 해주면 정책적으로 효과가 세게 그냥 뭐 은행 위기서부터 그냥 돈 뿌리듯이 뭔가 화끈하게 뭔가 뭘 하고 쥐질을 쳐야지 좀 화끈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복합적인 의견에 절대적으로 포커스님께 동의를 합니다만 복합적인 거는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왕창 살포하든지 뭐 일론 머스크는 이분은 뭐 50bp 내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아 이건 당연히 일선에선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예 패드워치대로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는 아직도 자산 가격이 집값이나 이런 걸 보면은 쎕니다 쎄고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이거 했다가 뱅크런이나 뱅크위가 더 터지면 후회하기보다는 뭐 여태까지 그런 위기 터지면 돈 풀어서 다 막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법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85%의 확률에 베팅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프로덕션은 착착 진행된다 더 찍어낼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3의 하일랜더 프로젝트 하일랜더 여기 보면은 헤드라인 램프가 새로 디자인됐고 이건 이제 모델S나X에서 알 수 있었죠 카메라가 계속 범퍼 카메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S나 S에서 보여진 거는 그렇진 않았죠 그리고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 경험상 테슬라는 모델 체인지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부품을 즉각 즉각 바꾸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크레딧도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저는 그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기다리시기보다는 어차피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모델 체인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델을 이렇게 리디자인 했었어도 내부 심지어 저도 느끼지 않습니까 모델에서 심지어 플라스틱 쪼가리도 바뀌는데 아 그 판지 얼마나 됐다고 부품도 그렇게 바꿔서 그 교체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걸 기다리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사시는 게 맞고요 아 또 하나 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3는 정말 제가 강추하는 게 지금 한 15개 메이저 마켓에서 이분이 체크해 보니까 심지어 토요다 프리우스보다도 싸다라는 겁니다 뭐 메인테너스 피어 이커노미 그거 이후로 그것뿐만 아니라 뭐 페더럴 텍스크레디딧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켓 상황으로도 이제 싸다는 건데 당연히 크레딧 타면 더 싸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추하고요 그리고 메인테넌스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을 갖고 있으면 토요다 프리우스를 갖고 있어도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오일을 체인지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요즘 같은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미국에서 오일 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관심이 없지만 주변에 내연기관 많이 타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메인테너스가 생각보다 세더라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테슬라는 여러 가지 장점 아까 FSD 베타 뿐만 아니라 슈퍼차저부터 해서 정말로 차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젠 텍스크레딧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저렴하고 좋은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스탠포드는 툭하면 정전이어가지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너무 쓰는 것 같은데 학교가 파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짜증나는 일이 하나 몇 개 터졌는데 하루빨리 테슬라의 이런 파워 월과 그리고 루프탑 솔라를 루프탑 솔라 근데 너무 비싸서 근데 루프탑 솔라보다는 아 그쵸 솔라 싱글이 아니라 이제 솔라 패널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근데 슬쩍 일론 머스크는 왠지 솔라루프를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루프탑 솔라라든지 배터리 이제는 파워 월만 주문을 받거든요 이제는 솔라 패널이랑 패키지로 팔다가 이제는 배터리가 충분히 수급이 되는지 이것만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정전이라든지 이런 사태에도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전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보다는 정말 이런 파워를 더 깔아서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테슬라는 에너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규모의 경제 오늘 다시 한번 돈을 뿌리는 것과 세금 감면 애를 안 나는 저출산 문제에서도 화끈하게 돈 좀 더 뿌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규모를 얘기하는 그래서 요즘 작은 은행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서 결국 대마불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 에너지 담론을 얘기하고 자기 몸집을 더 키우는 거겠죠 진정으로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테슬라가 만든 파워를 에너지까지 이제는 자급자족하는 저도 이런 정말 아예 외부 전력 없이 집을 돌리는 로망이 있는데 저도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